자 이번에는 모르도르 세력의 팩션의 사오론 8명 vs 에리아리도르의 자유민 서약파기자 한부대 200명 전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오론 8명입니다. 갑시다. 야 8사루 8 8사오론이야 이거. 야 전례 없었다. 원작을 파괴했어. 설마 지겠어. 지면은 이건 쪽팔린일이다. 어허 8사오론이라고 미친. 가자. 어택! 사오론이 간다. 우리는 사오론이다. 날 왜 걸어 미친! 유령부대에 도착완료. 8장 오면은 사람이 없어. 으응? 야 뭐야 이거. 으응? 뭐지? 야 쫄았어 미친. 야 쫄았어. 야 한명도 죽진 않았는데 쫄아서 도망가. 뭐야 이게. 야 한명도 죽진 않는데 쫄았어. 이게 뭐야. 폐황색 폐기해 죽었다. 사오론 승리. 야 둘 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 게임이 끝났어. 뭐야 이게. 사오론 승리. 사오론 승리. 사오론 승리. 사오론 승리.